안녕하십니까 하티민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티민장입니다 저는 오늘 오늘도 건물입니다 오늘은 카페 한번 운영해 보실 분 일반 카페가 아니고요 요즘 인기 많죠 대형 카페입니다 바로 창고형 카페인데요 오늘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어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가 칠성동인데 칠산동으로 불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현재 이 주변에도 대형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빌리옥스라든지 라인블럭이라든지 헨치커피라든지 대형 카페가 많은데 그런 거는 건축물 안에서 빵도 먹고 커피도 드시고 한데 여기는 도심 속에 이런 정원도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현재 이 카페는 현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이런 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카페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작게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대형 카페들한테 많이 치일 것 같고 당연히 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형 카페를 접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매물을 어떻게 내가 보는 시각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 오늘 카페 강정 추천 드리겠습니다 정말 팀만 구성을 잘하시고 세팅만 잘하시면 오늘 건물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런 카페들 어디에서도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곳이라면 너도나도 골목골목도 산속도 다 찾아서 갑니다 오늘은 이 도심 속이지만 이런 정원을 또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 요즘 노키즈존도 많은데 이 주변에는 아파트가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애들 놀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셔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본 건물은 이쪽으로는 예전에는 한 77평 정도 허가평수였는데 부속 건물들과 합쳐서 한 100평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카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 카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조명까지 그리고 천장까지 완벽하게 마감이 된 내부 공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통창으로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정원을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폴딩도어인데 지금 여기 유리는 설치는 되지 않았지만 이 폴딩도어를 열어두면 여기 앞 정원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커다란 나무가 참 멋스럽게 하나 서 있죠 그리고 본 건물은 대지가 거의 한 240평 250평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건물이라든지 이 마당 정원 평수까지 하면 거의 한 200평 정도는 카페 상업시설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본 카페는 진짜 이 카페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현 매도자분이 이렇게까지 손을 다 받으시고 개인 사정상 운영을 못 하시게 돼요 나온 매물이니까 구독자분들 카페 한번 해볼까? 그냥 일반 동네 카페 한번 해보려고 하니 사실 이런 대형 카페 많이 치힐 것 같고 이런 대형 카페를 찾다 보니 내가 뭘 아는 게 있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마 이런 매물 딱 찾지 않았을 련가 싶은데요 정말 이 카페 지금 손봐 둔 곳 그리고 그 전에 창고 공장이었던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카페로 바로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둔 상태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잘 해놨습니다 직접 들어와셔서 직기만 넣고 직원분 세팅만 되고 베이커리라든지 커피 그런 직원분들 세팅만 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한 밤쯤이 되면 여기 하나하나 심어둔 조명들이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 나무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예쁘고 그리고 천장에도 지붕에도 이렇게 조명이 하나씩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명에서 내부에서 여기 정원을 바라보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카페인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이쪽에 이런 대형 카페가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카페를 보면 직접 이렇게 찾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보면 그냥 내부 평수만큼 창고형 카페가 많은데 이렇게 앞에 정원을 둔 카페는 이 인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점도 차별을 두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업시설이 될 것 같아요 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814제곱미터 건물은 허가된 건물이 256평이고 지금은 여기 상업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투고 부속건축물까지 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허가평수는 77평이고요 256제곱미터입니다 건축년도는 85년도 5월에 중국이 낳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전체 매매가 27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현재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마 추가 대출 15억에서 17억 정도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본 건물은 대출을 발생시키면 인수금액이 약 12억, 10억에서 12억 정도 인수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전면 쪽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 2, 3, 4, 8대, 9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본 건물은 정말 카페로 그리고 베이커리 같이 운영을 하시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이 인근에 보면 제가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원을 두고 있는 카페는 없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젊은 연령층, 신혼무부라든지 젊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런 아기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배우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변을 보면 도로가 반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 정비 내용만 봐도 이 동네는 재개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하시면서 개발 보상받아서 독특하게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세팅이 다 된 카페 한번 운영을 해보실 분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본 건물 같은 부분 금액적이라든지 대출 부분은 핫팀장이 최대한 조율을 해서 인수하실 때 부담이 최대한 적도록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핫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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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